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고장 전류 계산해서, 송배 전류의 고장률 계산해서 영상 임산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자, 지금 이 3번 문제는 우리가 대칭 성분에 대한 문제야. 대칭분. 자, 우리가 계통에서 대칭 성분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성분이 되었다고 우리가 대칭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영상분이에요. 영상분. 영상분이라는 것은 A상, B상, C상의 위상차가 없는 전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정상분. 개통 상태가 아주 사고나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 그때 흐르는 성분이 바로 정상분이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역상분이에요. 역상분. 역상분의 정의는 뭐냐면, 정상분하고 위상차가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에서 역상톡화 발생하면 전동기 회전수가 줄어드는 게 바로 역상분 영향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상분은 어느 때에서 생기냐면, 이건 불평고장 시. 자, 영상분은 어느 때 존재하느냐? 얘는 주로 어떤 지락회로, 그죠? 그래서 지락사고시 존재하는 성분이 바로 영상분의 정의가 되는 거고, 정상분은, 정상분은 얘는 평상시나, 사고나지면 평상시와, 그 다음에 사고시.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때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고때도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정상분은 항상 존재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역상분은 얘는 어느 때 존재하느냐? 어느 때 생기느냐? 얘는 불평형, 고장시, 불평형, 사고시. 그때 반드시 존재하는 게 바로 역상분이더라. 자, 이 3번 문제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예를 갖다가 우리가 대칭성분을 부른다. 그런데 그 대칭분 세 가지가, 영상분은 어느 때 생기는데요? 그러면 지락사고시. 무조건 사고 종류가 지락사고시. 그 다음에 정상분은 사고가 나지 않든, 평상시든 사고가 나든 언제 항상 존재한다. 항상 존재하는 게 정상분이야. 역상분은요. 사고 종류 중에서도 평형, 고장이 아니고 불평, 고장시. 불평, 사고 시 때 존재하는 게 바로 역상분이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고장 계산할 때, 영상분, 영상분 전류 I0는 당연히 Z분의 E인데, 우협체계에서 영상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영상 임피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상분은요. 정상분 I1은 얘는 역시 Z분의 E인데, 이 임피던스가 정상적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정상분 임피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흐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역상분은요. 역상분은 당연히 I2는 Z분의 E라고 해서 역상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어떤 계통회로의 역상 임피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영상분은 0라고 점자로 표시하고, 정상분은 1이라고 표시하고, 역상분은 2라고 표시한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그럼 볼까요? 어떤 계통이 있었을 때, 이런 계통이 있었을 때, 영상분이 존재할 때는 언제일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A상이고 얘가 B상, C상이야. 뭐 어떤 예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질학사고, A상에서 질학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질학전류 I, Z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질학전류 어떻게 해서나죠? 우리가 보통 영상전류의 3배에서 3I제로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질학전류는 반드시 영상분 전류가 존재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영상분 임피던스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만이 영상전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문제, 고장전류로 계산해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예요? 일선 질학사고, 질학사고. 1번은 단락사고. 2번은 역시 성간단락사고. 4번은 3선 단든사고. 그렇죠? 유일한 게 3번의 일선 질학사고. 자, 그래서 답은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선 질학사고 났을 때 이것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정상분은 평상시와 사고시 모두 존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일선 질학사고일 때도 정상 임피던스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일선 질학사고는 평형고장이야, 불평형고장이야. 이거 불평형고장이야. 그렇죠? 왜? A상은 고장이 생긴 거고 B상, O시상은 고장이 생기지 않은 거잖아. 이거 갖다 우리가 건전상이라고 하잖아요. 건전상.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고장 났고 이쪽은 고장 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불평형고장이더라. 따라서 일선 질학사고는 역상 임피던스까지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좀 더 내용을 확대하자면 일선 질학사고는 영상분도 존재하고 정상분도 존재하고 역상분도 존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락절로 계산할 때 일선 질학사고는 어떻게 계산해요?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다음에 위에는 3배의 아이저어니까 3배의 2A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질학사고, 일선 질학사고일 때는 성분이 뭐가 필요하냐? 대칭 성분 중에서 영상, 정상, 역상 모두 필요한 거죠. 문제에서는 영상 임피던스 필요한 고장 종류가 뭐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난세가 및전자트로라는 것에 좀 더 확인되었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내용을 읽고 머리를 만들어 놓고 내부에서 알아보면 ré전 유선을 강grade 전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